매주 화요일 차트 분석 시황 라이브 시간입니다. AM 리포트 라이브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이고요. 제 옆자리에는 오늘도 AM 고영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뒤에 보시면 AM 위클리 리포트가 써있고 저희가 화요일마다 이 시간에 11시 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차트 분석 시황 시간으로 지금 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이 모양이 이 꼴인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만 3천 달러 비트코인이 좀 반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보고 장고를 볼 때 흡족할 수 있겠다.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흡족하십니까? 네, 저도 반등이 나와서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장이 워낙에 안 좋았고 지난주 화요일날 저희가 송승재 이사와 함께 방송을 할 때만 해도 이거 3만 대 중반까지 갈 수 있다라는 좀 두려운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이번 1월 마지막 주죠. 벌써 한 달이 다 됐습니다. BTC님 안녕하십시오. 오뚜기님 반갑습니다. 소리님 안녕.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1월 되고 고영빈 애널리스트랑 몇 번 방송 못했는데 한 번 했죠. 한 번 했죠. 그 많은 시간 동안 한 번밖에 안 나오셔서 캠핑 다니시느라 바쁘서 그런데 보니까 머리가 엄청 자랐네. 아, 그래요? 네. 머리는 일부러 기르는 거예요? 그게 2주 전에 기르는 중간에 한 번 잘랐는데 그 머리가 지금 머리인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지금 거지존이다? 네. 다시 한 번 짧게 자르다.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 저는 이제 머리, 긴 머리가 상당히 어울리신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머리를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한 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버거님, 페페님 안녕하십니까? 페페님 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페페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귀엽잖아요. 귀엽죠. 네. 여러분들의 이 머리에 대한 의향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방송으로 들어갈 텐데요. 일단 코인마켓캡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PD님 3번 스캔으로 바꿔주시고 네. 지금 보면은 코인마켓캡의 현재 실시간 가격인데요. 4만 3천 5백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2천 3백 20 달러 정도 그리고 솔라나가 이제 100달러가 다시 넘었어요. 솔라나를 보면은 21%가 일주일간 올랐다. 네. 와... 지난주 방송할 때 솔라나도 이제 차트 모양은 예쁘지만 네. 박스권에 들어서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솔라나의 이 광폭행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힘 자체가 비트코인 반등 나올 때 계속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올라주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매수세는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PD님 3번을 보여주시면은 저희 코인마켓캡 화면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고요. 지금 리플도 0.5달러 선이고요. 카르다노 전체적으로 이제 파란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 상태는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면 왜 장이 호전이 됐느냐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어떤 요인에서 이제 좋아졌다고 보세요? 일단 어제 상승을 할 때는 이따가 팀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뭐 GBTC의 그간의 매도 물량보다 블랙록의 유입량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좀 이런 매수세로 반전이 되지 않았나 이런 기사들을 봤었고 네. 실제로 그런 것이 저희 오늘 아침 기사를 보시면요. 저희 블록미디어 기사인데요. 블록럭 거래량 추월에 3%가 올랐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매움을 보면요.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아이비트 거래량이 GBTC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을 제친 영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가 승인이 되고 처음에는 이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다가 수수료가 워낙 비싸니까 혼자 1.5%니까 갈아타려고 혹은 이참에 팔려고 나온 물량이 있었는데 이제 블랙락은 수수료도 낮고 워낙에 큰 회사니까 살려고 하는 사자 행렬이 이제는 조금 넘어섰다라는 그런 기사고요. 실제로 이제 백훈종 샌드뱅크 이사가 만든 이 BTC ETF 펀드플로우라는 사이트의 차트를 보시면요. 초반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승인이 나자마자는 매수로 전부 시작했다가 BTC, GBTC의 매도 물량 이 위에 보시면 빨간색이 이렇게 이쪽에 나와 있는데 빨간색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를 크게 치다가 이제 올라갔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초록색의 사이즈도 커지고 매수 물량 자체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런 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물량이 매수세가 사자가 더 커졌다라고 이제 지표적으로도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주 이 4만 3천 불의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더 오를 수 있을까? 사실 이거잖아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M 매니지먼트의 위클리 리포트 잠깐 보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좋습니다. 자 이게 매주 월요일 날 나오는 AM 위클리 리포트 화면인데요. 이거 직접 쓰기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초반에 보면은 이제 호재를 언급한 것이 금리 인하를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가 매크로적으로는 빅위크라고 하는데 실적,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FOMC 회의 일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월에는 사실 금리 동결이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됐고 이제 중요한 건 3월에 금리 인하 기조가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데 호재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경제진표 발표들을 보면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제로 낮아지면서 네. 그래서 패드워치에 보면은 이제 트레이더들이 금리에 대한 예상을 해둔 게 있는데 실제로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많이 낮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쓰셨는데 실제로 지난주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1월 3주 차를 기점으로 패드워치를 보면요 3월쯤 되면은 이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앞서서 워낙에 약간 암시가 있었기 때문에 전망했었는데 어떤 한 부분의 분석가들에 따른 대로 하반기 금리 인하설이 조금 더 힘을 실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이건 좀 지표적으로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올 안에는 금리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도 현재 부동산 경기가 미국에서 대출 같은 것 때문에 모기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금리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어찌됐든 풀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매크로랑 같이 안 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이슈를 제외하시는 분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의 유동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인하의 유동성에 대한 돈 풀림 이게 사실은 팬데믹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풀릴 때의 우리의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돈이 풀리면 투자할 때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가상자산에도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매크로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간으로 2월 1일 날 2월 첫날 FOMC 회의가 새벽에 있습니다 2024년 첫 번째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금통위는 지난 1월 11일 날 한번 진행이 됐고 하필이면 그날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창용 총재도 비트코인이 투자재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다 이런 워딩을 내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쭉쭉 가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페드워치니까 페드워치 CME 페드워치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인하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시가총액상으로도 비트코인이 조금 밀리면서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버크샤에서웨이와 메타 페이스북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제쳤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시세가 밀리면서 다시 한 단계 내려선 그래도 TSMC보다 높네요 그래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게 테슬라가 빠졌습니다 테슬라가 원래 계속 7,8위에 머물러 있다가 요새 이제 크게 빠지면서 12위인가로 아마 밀려났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위권 밖으로 테슬라가 밀려났는데 테슬라라는 이제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매수자분들하고 많이 겹쳐요 네 그렇죠 성향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오르더라도 테슬라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게 실적 악화 때문인데 속이 좀 쓰리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회복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가상자산 시총과 도미넌스에요 이거는 또 보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시총 자체는 하락을 했는데 시세가 빠지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여기 보시면 셀시우스와 FTX의 자산매각 절차가 이어져서 비트코인의 상승 마감과 반대로 하락 마감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사실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많이 상승한 거는 그만큼 알트코인들도 크게 올라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번주에 비트코인은 0.8%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시가총액은 반대로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비트코인보다는 아이트코인이 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약하고 그게 이제 셀시우스나 FTX의 청산 절차가 이어지면서 좀 암호화폐 매도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FTX가 사실은 우리 뽀글이 형이 사고를 치면서 지금은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상태인데 새로운 파산 관제인이 오면서 존 레이 3세라는 예전에 이제 뭐였죠? 닷컴 버블 때의 이제 엔론이라는 엔론 사태의 파산 관제인이었던 전문 파산 관제인이 들어오면서 FTX를 새롭게 재부팅해갖고 매각을 시켜서 부활시키겠다 실제로 입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자산이 동결되어 있는 빚진 사람들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이런 가상자산을 팔아서 다시 이제 보상을 하겠다 이러면서 그 물량들이 시중에 나올 수 있다 혹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하방으로 많이 깔렸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실제로 그 FTX 현금 자산이 10월 말에 비해서 지금 두 배 이상 늘었대요 그만큼 가지고 있던 그런 코인들을 좀 매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각과 관련해서 현금 자산이 상당히 늘어나는 FTX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상자산이 통으로 시중에 나와버리면 마치 그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물량이 통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는 물량빨 때문에 이제 하방인데 그런 걱정이 있는데 일단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볼게요 저희가 이제 항상 한 번 더 보고 나가는 게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이거든요 이거 테더의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상당수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빨간색이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고 파란색이 지금 테더 도미넌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테더 도미넌스는 디커플링 움직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 반대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저점 구간에서 박스권을 좀 만들고 나서 그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조장이 나왔지만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저번 주에 시안한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테더가 많아지면 거래소에 파는 물량이 많아진다는 뜻이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겁니까? 기본적 그냥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테더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거는 기존에 갖고 있던 코인들을 팔아서 현금화한다는 현금화한다는 네 소리랑 마찬가지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김구님하고 정김78님이 차트가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약간 화면상에 잠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빅BTC님이 무슨 차트 보고 하시냐고 저희가 약간 화면에 오류가 있었나 지금 보시면 제가 확대를 조금 해드릴게요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지금 이거 차트 보시면은 완전히 비트코인 가격과 테더의 도미넌스가 완전히 디커플링 돼서 뒤집어 놓은 수준의 그런 차트를 보여주는데 테더의 도미넌스를 보시면서 비트코인의 추이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상당히 지표적으로는 유의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키보드 워리어 님이 30K는 끝난 건가요? 지난주에 30K 썰이 좀 있었거든요 30K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가능성이 닫히게 된 흐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가능성은 있다 네 그래서 이번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고 어떤 흐름으로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나 화면들이 조금 노랗게 보일 텐데 이게 제가 맥을 쓰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거를 화면으로 송출해 드리면 조금 노랗거든요 근데 이제 PC 화면은 좀 하얗기 때문에 이거 차이점이 있는 거 양해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43K로 올라선 비트코인이 과연 지지를 받을 것인지 차트를 보면서 확인할게요 자 PD님 스캔 2번이에요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계속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격대는 44,500불 여기를 계속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좀 쇠기 형태 좀 좁은 쇠기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불안한 게 뭐냐면 항상 비트코인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크게 하락하기 전에 이런 쇠기 형태를 만들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쇠기로 네 여기 빨간색 선을 보시면 이렇게 좁은 쇠기 형태 굉장히 좁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쇠기로 보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적을 거예요 막 이렇게 이쁜 또 쇠기 모양이 아니라서 근데 제가 그간에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제 2018년도에 6K에서 3K로 내려가기 전에도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었고 코로나 하락 전에도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쇠기 형태로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조금씩 우산형을 할 때 알트코인들이 엄청 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럴 그 이제 시그늘도 만약에 발생된다면 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하기 전에 알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려 놓고 거기서 흔히 말해서 설거지라고 하죠 하고 크게 밑으로 하방을 볼 수 있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직은 지켜보셔야 된다 아직 뭐 상승장을 말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지금 상승한 요인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상에서 보이는 상승 요인보다는 GBTC의 매도 물량 축소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매크로적인 외부적인 요인에 끌어올려진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경계를 해야 되는 구간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상승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 기준선이 4만 4천 5백불입니다 여기를 일단 넘겨야 좀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그리고 할 텐데 제가 이제 어제 리포트에서는 4만 4천 5백불과 4만 1천 불 사이에서의 횡부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라고 작성을 했었고 맞아요 네 현재도 그 관점을 유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타겟은 4만 4천 5백불로 보고 있고 네 하락하더라도 4만 1천 초반대에서는 다시 한 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 예상처럼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하면서 마이트코인이 크게 오른다 하면은 저는 그 다음 4만 1천 불에서는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흐름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는 거 정국인 에너레스트가 사실 조금 뭐랄까 한 번 쭉 나갈 때는 엄청 크게 보시다가도 좀 어려운 장에서는 많이 보수적으로 보시는 편인데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러면 실전적인 이제 일반 보통 보편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그래요 4만 선 밑으로 까진 적도 있다가 최근에 그것도 최근에 갑자기 4만 3천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갖고 계시던 분들은 얼씨구나 좋다라고 하실 텐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수익을 봤으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스탠바이를 해서 그냥 홀딩을 하는 게 나으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알트코인을 들고 계시다면 저는 전체적으로 들고 계시다면 아직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들고 계시되 만약에 알트코인이 그런 장들이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완전 상승장이다 알트코인 이것도 오른다 저것도 오른다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제가 그어드린 이제 빨간색 이런 패턴 안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 적당한 선에서 전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지금 알트가 호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알트가 들썩들썩 하면 비트에게는 악재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마지막 보통은 이제 크게 하락하기 전에 알트코인 가격을 한번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차트상으로 봐도 저점을 한번 낮춘 차트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크게 하락하는 것도 무리가 없거든요 한 번 더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돼요 저는 무섭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변동성이 지금 일주일 만에 지난주에 저희 방송을 할 때가 4만 초반 3만 9천 후반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4천 달러가 일주일 만에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가이드를 드리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저도 들고 사실 여기서 들어가는 건 무리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당연히 드는데 저는 제가 좀 이런 패턴 안에서 저는 이제 1월이 며칠 안 남았지만 1월이나 2월 초반까지는 이 채널을 이탈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채널이라고 하시면 화면상에서 빨간색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이 변동성 안에서 지금 만약에 이 채널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한 마이너스 3%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내려오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깨지기 전까지 만약에 이제 제가 4만 3천 불까지 만약에 하락을 해서 4만 3천부터 매수를 한다고 하면 손절가가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알트코인이 좀 크게 오를 것 같다 비트코인에 비해 그러면은 이제 손절 대비해서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 폭이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채널이 깨지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보다 내려왔을 때 한번 조금 분할 매수를 했다가 네 폭은 좁고 수익률 자체는 높지 않지만 반가 자체가 크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순환매를 좀 노리고 진행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는 잠시 조금 더 정확히 얘기를 하는데 크립트월드님께서 다음 주까지 어떤 포인트를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느냐 뭘 봐야 되느냐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유플레이 자팍다락방님께서 이제 찰트를 좀 잘 보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라이징 웨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봐야 되는 이유는 월복마감과 FOMC가 같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주 정확하게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팍다락방님이 아마도 크립토 관련된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 같아요 방이라는 방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트로 이제 벌써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이 포인트를 얘기해줘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라이징 웨지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패턴을 영어로 하면 라이징 웨지인 거고 이제 제가 다음 주라고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좀 빅위크 이번 주가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사실 이런 게 좀 경험적인 부분인데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주간에 내리는 건 좀 뻔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주를 잘 넘어가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이럴 때 하락시키는 게 좀 일반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랑 월북 마감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는 일단은 잘 넘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좀 시장 분위기를 많이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 아트코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럼 이번 주는 주간 상황이 FOMC 웨이도 있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아는 그 내용이 나올 것 같고 하지만 지표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아이비트 블랙락의 ETF의 매수세가 GBTC의 매도보다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자가 많아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번 주까지는 조금 관망세를 좀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엄청 떨어지거나 갑자기 엄청 오를 가능성은 없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래도 약간의 상승 가능성은 있나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단기 시나리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한번 눌렸다가 이 고점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고점을 한번 높이면서 44,000불을 테스트할 수 있냐는 사사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가 중요한 매물대고 여기는 중요한 이제 저항레벨인데 이런 채널을 지금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이게 꼭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트코인을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더 치고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굳이 막 이렇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비트코인 흐름을 보고 알트코인을 매매하는 방향으로 아마 바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차트 시황은 결론이 낮네요 비트코인은 이제 어느 정도의 패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그 상승세 안에서 분명히 알트의 폭주가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수익률을 찾고자 하시면 알트 매매를 하는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그게 알트가 오르면 또 이제 꼬꾸라진다고요? 네 그게 좀 유지가 되다가 그 좀 원래 폭락 전에는 항상 알트코인이 모르는 모습이 한번 보여요 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대응을 못했어 알트가 올라서 올라서 일단은 알트 위주로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꼬꾸라지는 타이밍까지는 내가 대응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진입을 할 때 좀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의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좋아 보이는 종목을 일단 선별을 해요 그래서 다섯 종목에서 열 종목을 선별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잡고 이 포지션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제가 43,000불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43,000불이 깨졌을 때 알트코인을 그냥 다 매도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매하는 거고 이제 개별적으로 좋아 보이는 알트코인이 생겼을 때 한 종목을 들어간다 치면 그 알트코인에 맞는 손절가를 정해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그 알트코인을 보시더라도 비트코인 손절가를 정해놓고 비트코인이 깨졌을 때 알트코인을 매도하는 시도를 진행하시면 알트 바이 알트 개별 종목 상황의 차트나 시황을 보기보다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올라가고 꺾이느냐에 따라서 알트를 매도하는 패턴으로 가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좀 낫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렇답니다 여러분들도 맞는 전략을 좀 하시면 이게 좀 성향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산 알트코인 비트코인 베이스로 투자를 하니까 비트코인이 제 예상대로 올랐는데 제가 산 알트코인이 안 오르면 되게 배가 아프잖아요 제 예상은 맞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 종목을 담는 거예요 시장 수익률 정도만 가져가게 그러면 어떤 종목은 비트코인이 올라도 횡보하는 종목도 있을 거고 어떤 종목은 크게 오르는 종목이 있으니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시장 수익률 정도만 가져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고 아니면 진짜 번뜩이게 좋은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 좀 집중을 해서 가져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성향에 맞게 좀 좋은 전략을 짜시면 될 거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알트코인은 확실히 위험 자산 중에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캘핑 하듯이 정말 트렌드에 따라서 이 종목의 상태를 보고 하나하나 다 올름에 팔고 이것만 이제 보시고 그럼 다른 코인을 못 보잖아요 네 그럴 때는 바스켓에 몇 개를 두고 비트코인의 무빙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사실 현명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답글에 좀 남겨 주시면 저희가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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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